오늘은 뭐하고 놀까? 그러게 뭐하고 놀지? 우선 저기 가보자 저기서 각자 놀까 찾아보자 여기에서 볼게요 뭐하는거 같다 쟤 넙 그걸 어떻게 해요 아 할 게 없네 야 근데 그거 알아? 뭔데? 이 근처에 여름만 되면 이상한 겐 더 났어? 사람을 죽인데?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딨냐? 여기 CCTV 하면 할 겐데 아 맞아 뻥치지 마 아 뭐야 쫄았네 괜히 무서워가지고 야 어차피 그 이상한 거 혼자 있을 때 나타난다니까 실험도 해볼 겸 우리 숨바꼭질 해볼래? 아이 뭔 유치하게 숨바꼭질이야 아 뭐야 야 근데 쫄았지? 아 야 숨바꼭질 하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하자 누가 술료할 거야 야 내가 하자 했으니까 내가 할게 아 불안한데 그래 일단 하자 야 그럼 너네 숨어라 30초 있다가 찾는다 1 2 3 5 6 11 12 13 오케이 좋았어 얘네들이 절대 못 찾는 것으로 다 하겠어 숨바꼭질은 가까운 데가 최고지 오 여기 좋은데? 네 오 여기면 절대 못 찾겠는데? 28, 29, 30 야 찾는다 아 없네 어딨지? 어? 어? 찾았다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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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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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, 나타난다는 게 적어졌어? 좋았어 쟤 총 들고 어디 가는 거야? 뭐야? 어디 갔지? 오지마, 오지마! 오지 말라고! було! 아... 연예인 같이Canцион 숭바꼭지는 역시 옮겨다녀야 제맛지지 뭐지? 뭔소리지? 어? 쟤 뭐야? 쟤가 일상일을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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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간 저거 죽은건가? 어떡하지?? 아이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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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었어? 애들은 아직 안 온 건가?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겠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